내 애들 마지막 올려주면 안 될까? 얘들아 길 막지마 올라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 그치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 이정도는 껌이다 자, 드로그한테 껌이다 껌이다 껌이구요 자, 잠깐만 잠깐만 껌 반품해야겠는데? 아우야 어우 제발 그치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그치 야, 언데드 대 언데드 가자 아, 얘 냉기 제왕 다 붙어있잖아 더러운 놈들 어떻게 이겨야 되냐, 얘는 그럼? 일단 철피부하고 검까지만 해 야 들어와 어디서 어디서 다 치렀고 싶어 방어력 몇이야? 160이야 나, 방어력 아, 흑혈기들아 빅레벨 때 객이요? 흡혈갈증이요? 잠깐만요 흡혈갈증이라고요? 드로그가 흡혈갈증에 걸리면 어떡해? 너무 쉽게 걸렸잖아, 심지어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뭐하냐 흡혈 없을까? 잠금 추위 아, 저기서 필요 없는데 뼈 있니? 질병묘역이 있네 질병묘역이 있네 이거 팀킬이야 룸빼고 망토만 가져가 그리고 회복을 넣어 그냥 회복을 넣어 살아야 되니까 일단 느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 마난 스톱 없지 좋아, 1대 교환 야, 데미지 좀 봐 야, 진정한 네크로맨서가 왔는데 어디서 흡혈기 따위가 해굴질이야 그치? 야, 무덤 짱 많다 진정한 네크로맨서가 왔는데 말이야 진통이 왔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보자 이 놈길 싸우는 거니, 지금? 아, 피 피먹이야, 피먹이야 피먹은 안 돼, 아직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피먹은 안 돼 좋아 야 불면이냐? 어, 야 내가 너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나 왜 덤을 초안하지 않았었나? 가자 진정한 언드드 파티 돼버렸고요 해골들이냐? 그래 예네처럼 위브란 말이야 어, 아니네 이리와 들어와 네크로 아! 굴러? 제보비아 너무 제법인거 아냐 어 T20 아.. ves怪 빨리 가자 풀리기전에 들어와 그래 이정돈 입어줘야지 이분 애가 있는데 왜 안입어들었거든 이리와 아 풀리자마자 때리는 것 봐라? 한 번 더 못돼 냉기가 안 통하는 애들이라서 내가 이거 이렇게 잡아야 되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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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너무 나대면 안되겠다 나 너무 나댓는다 지금 지금 내가 계기를 선을 넘었어 지금 자꾸 선을 넘고 있어 여기까지 일단 맞아 여기까지 맞아 너야 좋아 잡았어 야 꺼내놔 가자 다 덤벼 다 덤벼 아야야 비켜봐 어 갱댕이 이거 갱댕이 이거 방어력 엄청 높아 160이야 들어와 제법인데 아 너무 제법이다 야 그건 좀 아니다 이씨 이거 이씨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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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제법이야 얼어있어 일단 너부터 죽여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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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레벨업을 하는거지 아 왜 이렇게 지력이 달아있냐 흡혈병 때문이야 야 먹어 그냥 내가 이제 안싸울거야 아 너무 지금 또 전사의 그 버릇이 나와버렸어 안돼 안돼 부하들한테 다 맡기겠어 야 되게 좋아보인다 이거 가져가자 살짝 끌렸다 나 마법쓰지 말고 방하고 입을까 그냥 흡혁이 꺼 슬퍼지게 싸우고 있죠 지금은 내가 딜을 틀러야되잖아 야 지도층이야? 브루즈와라 이거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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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도층 어디서 지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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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지도층 분명 쳐맞고 날라간거 봤어 나 진짜 사라졌냐 설마? 땅으로 꺼졌니? 아아 모임 내가 니 몸을 살펴봐야된다니 아 야 지도층 어디가 쿨하게 포기합니다 불폭두? 야 빨리 와 아아 죽었어 잿더미가 됐어 상남자의 선빵 어 상남자의 선빵을 좀 느리다고 한다 야 완전 면역이라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너무 에바시다 야 180이니까 인간에서 안전 어떻게 이렇게 개작살이 났냐 야야야야야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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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죽어 죽어야겠는걸 죽어야겠는걸 죽어 여기까진 오케이야 아아 그만만 빨아먹어 그치 잘한다 잘한다 지금이야 회전 그치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나도 빨어 내가 직접 나를 빤다 아 무빙이 좋다고 해야되나 니가 못 맞춘다고 해야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그치 야아 웬일이야 피머크 협방 어 견갑 괜찮아 보이는데 로키라 나랑 같이 갈래? 니가 그래도 조금 더 쎄지? 아 이거 이거 괜찮아 보인다 아 넌 그냥 알몸국 있어 그냥 살아 이리다 가자 나 흡혈기 방옥으로 바꿀까? 아 근데 방어력 160을 포기하는거 너무 남자가..남자스럽지 않은데? 무려 160인데 방어력이 무려 160인데 어어 팔 찔렸어 나 아 그래 소음 없을거를 다른마음으로 쓰자 아 그게 더 편하잖아 난 이미 네크로맨서도 원래 다 모든 직업이 최종적으로는 장비를 끼지 않습니까?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로브가 좋고 그래도 레벨 높아지면은 이제 법사여도 힘이 부족해도 뭐하는거냐 뭐하는거냐 저기로 보내면 되는거야? 점점 이제 힘이 생기면서 근력이 생기면서 아 저기 있구나 눈이 안보여서 제가 근력이 생기면서 법근으로다가 이제 장비를 드는거지 근데 아직 부족해 헛포인트가 경갑 한번 입어보자 이거 너무 좋잖아 이거 아 색깔이 안올려 이거 어때 아아아아아아 너무 찐네나잖아 손가락은 그래도 나오네 글러브가 앞서서 아아 이거 안좋은데 내 취향 아닌데 살살 역시 난 네크로맨서라 이건가? 간지가 안나 신비한 여인과 대화하세요 나니? 내가 더 신비해보이는데? 얘가 더 신비해 보이는데? 우리 언데드 파티 완성이네 가자 가자 내가 시트콤에서 본거 같은데 얼굴이 미국 가족 시트콤에서 본거 같은데 나오실거죠? 아 나오셨군요 이미 참 너 냉기 통하냐? 궁금하다 제발 통해라 어어 많이 통해 잘 통해 잘 통해 면역 없는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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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거울이랑 그따미로 싸우면 어떻게 해 잡아 잡아 아아 너무 흐접하다 이곳을 나가기 전에 동지들을 더 만들어야겠어 인정? 더 싸우기 전에 해골 뽑자구요? 지금 3명이죠? 2명까지 더 되는거죠? 50씩 해서 50씩 하니까 4명에다가 어 그쵸 2명 더 되네요 어? 별빛이 없다는게 뭔소리야 아 지금 일단 내부에서 안되나보다 밤에 밖에서만 되나봐 어우 누워 어우 됐다 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들어와아아 어우우씨 건방지게 건방지게 다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저긴지 모르겠다 저길로 가자 그냥 여기 조금 쎄거든요? 쪼금 쎄단 말이죠? 그래 이런 해골이야 난 얘네를 원했어 전사해골 이렇게 소환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어? 안 그래요? 이렇게 소환만 돼봐 내가 얼마나 좋겠어 기분이 기모찌가 기분이가 얼마나 좋겠어 고생해 내꺼 해 이제 너 내꺼야 냉기로다가 그냥 아아 야 면역이야 면역까진 아니고 저항 좋아 안 좋아? 그 얘는 저렇게 법사로 나오는데 아 얘가 더 법사 같구나 우리 애들 많이 구린 애들이었네 열심히 싸워 나랑 관계없는 얘기야 지구력과 생명력을 흡수한다 이거 이제 흡술로 쓰자 축복과 공포 야 공포 철퇴 딱인데?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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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죽음의 군주가 되어가고 있어 내가 네크롬에서 저기서 찾아야 돼 아 저기 글래스 철퇴 힘을 묘약 뭐가 사라진거니? 아 다행이야 놀랐잖아? 어 그치? 어 야 제왕군주 아 그래 이런애를 나도 소환하고 싶다고 뼈다귀들 말고 저 새아야들 말고 스펙은 상관없어 디자인만 디자인만 야아 이거는 쓰읍 너무 예쁘죠 어 15인데 dd 어 가볼까? 나 20레벨에 찍었나요 저? 찍어 안 찍었죠? 배우러 가자 대화 좀 하고 갈까? 아냐 그냥 가 여기 가면 밤이야 내 생각에 밤이지? 이정도면은 밤인걸로 치주라 둘 더 그래도 볼까? 어느정도 남았는지 많이 남았어 아직까지 자 전사 하나 아 이거 부활시킬 때 어 강화시킬 때 지속시간도 올라가야 돼 지속시간도 올라가야 돼 그래야 할 맛이 나지 74 다 꺼져라 얘들아 바쁘다 야아 이거야 해골스 조명이 안 받는다 조명 받는다 아 뭐하니 조명 해골스 해골류는 기존 선수랑 공유 안합니다 아 별개의 별개의 공유량이 들어가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별개의 공유량이 에드드드드드 별개의 공유량이 들어갑니다 돌프디르한테 배워야지 아 돈이 너무 없다 근데 더 없는 것 같애 날이 갈수록 돈 좀 벌고 와서 받을까? 어찌 왔다갔다 조금 해도 충분히 뭐야 어디갔니 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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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장사 손님 손님 왔어 손님 학생들한테 마법을 팔아치우는 아 리치류 소화마법이 있는데 지웠어요 약간 너무 안 맞는 것 같애서 어 야 너 너무 돈이 없다 야 나 50레벨 때려서 이제 배울라면은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나 장사좀 해 얘들아 더 어디갔니 선생님들 꼭 필요할때 보면 없어 수고하셨을텐데 우이 어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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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 아 바로 자는 거 봐라 몇인데 자 지금이 파라 파라 3,500원? 아 부족한데 이 정도로 봐주겠어 영혼 뜯어내기 나중에 써야겠다 영혼 뜯어내기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영혼 뜯어내기랑 이제 악령 병사 소환 같은 거 쓰면서 하면 되겠네 여기 왜 왔나요? 아 돌프 딜한테 왔지? 맞아 맞아 마비만 줘 마비만 주면은 난 만족할 수 있어 내가 마비 아아아아아 두 개라고? 네 두 개가 어디냐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오래 걸립니다 자 아 저기 있으니까 오래 걸려 방으로 끌고 올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서 껴 예쓰 예쓰 하나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다 배울 수 있어 배울 수 있어 배워야 산다 하나 하고 레벨업 한다면 하나 하면 되잖아 아 비켜봐 해골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나 이거 황금발톱 던전이 너무 지금 썸네일이 예쁘게 나와서 다른 거 딱히 썸네일을 찍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람 마음이 또 이렇다 하나 나와버렸어 이거 두 번 더 되겠지? 아 두 번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오래 걸리는데? 지금 변화 몇이야? 56? 전문 하려면 멀었죠? 60까지 찍어야지 50 올려 전문